요즘 청소년들의 인기 장래 희망 중 하나가 크리에이터인데요. 나이를 막론하고 제2의 인생,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1인 미디어에 관한 관심이 참 뜨거운데요. 그런데 막상 도전해볼까 싶다가도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복제TV에서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전문적인 교육부터 제작된 영상은 복제TV를 통해 전국의 송출까지 되는 만큼 관심있는 여러분의 뜨거운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WBC 복제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